안녕하세요 딸샛엄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입니다 여러분 얼큰한 뼈다귀 간자탕 다들 좋아하시죠? 당진에서 정직한 재료와 정성 그리고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는 건강 맛집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바로 당진종합병원 입구에 위치한 24시 고고단 감자탕입니다 위치가 일단 아주 기가 막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돼지 등뼈부터 도드람 양돈 순수 국내산,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물론 밥도 당진 해나루 쌀을 사용합니다 위생과 방역 또한 철저해서 당진시 안심식당으로도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얼큰하고 맛있는 고고단 감자탕을 집으로 포장해왔습니다 보글보글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